세 번째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20대에서 좀 없어진 사문화된 규정이긴 한데 새롭게 발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지금 정책들을 펼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21대 국회에서는 바로 7월달에 통과가 될 예정에 있는데 가장 강력한 거는 바로 3주택자 이상 그리고 규제 지역의 2주택 이상인 사람들 1주택자들도 상승이 됐지만 보통 3주택자 이상은. 3주택이나 2주택자 또 법인에 종부세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는 1.2에서 6%까지. 6%인 경우에는 과표가 94억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의 없는 서민들이라든지 일반 부자분들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는 6%까지. 즉 100억이라는 신고를 하면 거의 6억 이상을 종부세로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강당히 강력한 종부세가 통과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원래는 4%에서 현안에서는 6%까지 상당히 많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다주택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해서 우회해서 지금 주택을 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를 적용을 하겠다고 했고 또 기본공제를 배제합니다. 이 기본공제 배제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라는 공시지가가 있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걸 곱하는데 사실 공정시장가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그래서 여기에 기본공제를 해서 6억이라는 금액을 공제를 해줘서 공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6억이라는 공제를 법인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법인은 조그만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는 사실 기정사실화돼서 이제 앞으로 내년 6월 1일부터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세금 혜택,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제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내년 6월까지는 유예를 줬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팔아라 라는 차지로 나왔고 가장 큰 거는 바로 이겁니다. 양도 차익을 1년 이내에 파는 건 지금 현재는 4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70%까지 상당히 올리겠다라는 거. 그리고 2년 미만이었다면 지금 형제는 6에서 42%의 비율과세를 하는데 이것을 60%까지 일괄과세를 한 번에 하겠다라는 강력한 조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제역의 다주택자는 중과를 예전에는 두 채 이상을 팔 때는 10%, 세 채 이상을 팔 때는 20%를 했었는데 이것을 20%에서 30%까지. 즉 10%를 더 가산해서 하겠다. 그래서 최고 세율은 6에서 42%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과를 하더라도 최대가 26% 이렇게 보면 40이면 62%였다면 지금은 72%까지 중과하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양도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면 2주택 이상부터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2주택자 이상 또는 법인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상당히 많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2주택부터는 8% 지금 현재는 주택은 1에서 3%의 비율과세를 하고 있는데 2주택 이상은 8%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주택과 그리고 법인은 법인은 한 채가 있더라도 12%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방법이 나왔습니다. 물론 국회 통과를 7월 달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이 돼서 세법 개정이 어떻게 돼서 나올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과연 일시적인 2주택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인도 규제 지역의 법인만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지역에 적용을 할 것인지 주택도 모든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 지역만 2주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새롭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강력한 정책이다. 그리고 아직은 정확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많은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취득세는 어플을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7월 10일 넘어서 발표되고 나서 계약을 한 거는 약간은 좀 위험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은 발표되고 법이 통과 단위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할 확률도 상당히 많지 않나 그래서 집을 좀 사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많이 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단기 임대는 폐지가 됐고요. 8년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더 면밀히 세무사든 전문직을 가지신 분하고 조금 더 정밀하게 상담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 정책은 계속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틈 안에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시기를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